네 안녕하세요 데르센 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풀플레임 카메라를 추천해 달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고민도 할 필요도 없이 생각도 할 필요도 없이 과감하게 니콘의 D750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사진만 말이죠. 니콘의 D750을 추천하는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싸기 때문이고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이걸 줄여 가지고 보통 가성비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100만원 언저리로 구입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새 제품 가격 기준으로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고 사진의 결과물 그리고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성비 좋은 풀프레임 카메라 브랜드 상관없이 사진용으로만 쓸 건데 추천 좀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니콘의 D750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할 것은 이게 아니라 D750 사용하고 계신데 과연 Z6로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 볼 건데 자 먼저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차이 없죠 그죠? 차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실제로 지금 딱 보면은 얘가 작긴 작거든요 작긴 작은데 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측면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이 FTZ 어댑터 때문인데 니콘의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 대응 렌즈가 1.4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기존 니콘 렌즈나 서더파티 중에서 1.4 렌즈를 쓰기 위해서는 이 어댑터를 사야 되는데 이 어댑터를 장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거의 렌즈 캡 하나 정도의 두께가 얘가 더 큽니다 그죠? 그리고 상단부를 보게 되면은 상단부도 음 상단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단부는 확실히 얘가 조금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근데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 그리고 잡히는 느낌 이런 부분들로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자 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샘플 이미지 없이 팩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자연광에서 촬영할 때 이미지 결과는 어떤 것이 더 좋냐요? 자 구분 못합니다 이거 네 어느 것이 좋든지 구분 못해요 둘 다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D750이 정말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요즘 나오는 최신 카메라들하고 비교를 해도 이미지 결과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느낌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미지 결과물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영광에서 말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조명에서 촬영할 때는 더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극악의 환경 완전히 칠흑같은 오뎀에서 상당히 고감도 ISO감도를 올려가지고 촬영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Z6가 D750을 압살합니다 얘가 정말 노이즈 억제라고 끝내줍니다 이 부분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고감도 노이즈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녀석 괜찮겠죠? 근데 그 고감도 노이즈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식장 웨딩 스냅 웨딩 스냅 찍을 때 애식장에서 돌아다면서 찍다 보면 보통 거기서 나오는 상용감도가 얼마나 나오냐면 800에서 1200 사이에 형성이 돼요 이게 근데 800에서 1200 사이면 얘나 얘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진짜 얘나 얘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막 밀림 같은데 들어가서 찍거나 진짜 빛 한 줌 없는 곳에서 인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기자분들 프레스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보도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도 얘가 더 좋긴 하겠어요 근데 사실 보도 사진 찍는 분들은 미루이스 안 쓰니까 대부분 이제 플래그시 카메라 쓰잖아요? 퍼포먼스적인 부분 예를 들면 AF 추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더 좋고요 연사 속도 연사 지속 능력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Z6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못쓰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100만원 어 얘 같은 경우 230만원 뭐 이거저거 다 하면 230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130만원의 갭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면은 어 그 정도는 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그만큼 가성비가 좀 얘도 얘도 원만치 않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카메라거든요 제가 이전에 니콘의 Z6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니콘이 이 부분을 개선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소비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감추게 되면은 결국 피해 보는 건 소비자예요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진과 관련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뭐 나하고 좀 상관, 내가 찍는 사진이냐니까 관계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실드를 쳐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예전에 리콘과 캐논이 시장을 양분해서 잠식하고 있을 때 어땠어요 그죠? 엉망이었잖아요 진짜 그 피해는 전부 소비자들이 다 간다니까요 소니가 치고 올라와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그나마 소니가 만약에 이렇게 못 치고 올라오고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DSLR 쓰고 있을 겁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해 보자면은 얘가 가성비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했어요 이게 아이파이 업데이트 이후에 한 번 더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그걸 했는데 AF 보조광이 안 나가는 부분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이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게 갈아엎어지면서 이게 조금 그 부분까지 안정화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 이거 근데 이거 혹시 교체해 보신 분들 있나요 가죽이 아니라 고무죠 고무가 이게 금방금방 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체해 보신 분들께서 좀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걸 교체했을 때 개성품이 여기다가 붙는 건지 아니면 또 기존에 잘 해지고 잘 떨어지는 그런 고무가 붙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요 진짜 이건 너무 심하거든요 진짜 가방에 몇 번 넣었다고 뺐다고 했다고 이렇게 해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쨌든 가성비가 괜찮다는 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대형광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빠른 대상에 대해서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Z6가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성인 전문 모델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더 낫습니다 여기에 차라리 초광은 이제 하나 구입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거든요 진짜 아니면은 그라데이션 필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차라리 추가로 더 구입하세요 그게 더 훨씬 좋은 결과물을 뽑아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얘랑 결과물을 구분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두 개 사진 띄워놓고 확대해 보면은 그거 보이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진을 섞어 놓고 하나하나 A컵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Z6고 어떤 게 D75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 정도로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광학식 뷰파인더와 전자식 뷰파인더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광학식 뷰파인더는 솔직히 전자식 뷰파인더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찍을 수 있는 장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자식 뷰파인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린몬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빠른 사진을 찍어야 되는 스냅작가 분들이나 이런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부분은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시시각각 노출 상황이 막 변하는 그런 환경에서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얘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피사체를 세밀하게 보고 관찰하고 그런 부분들을 찍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광학식 뷰파인더를 따라올 수 없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불을 전부 다 꺼버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내가 어떤 제품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하고 제품을 놓고 빛을 비추고 이렇게 해서 찍는데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자식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신다 제품 사진을 찍으신다라고 하면은 D750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Z6보다 얘가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D750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그립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지금 세로그립이 있거든요 여기 D750 세로그립이 있어요 저도 세로그립을 장착해서 쓰는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진을 찍을 때 세로그립이 없이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면은 가볍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촬영에서 오는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도 있고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 해서 좋긴 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잡는 느낌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로그립이 없으면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렌즈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고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빠르게 세로로 돌려서 이렇게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이렇게 자꾸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가로로 찍어도 그만큼 세로그립 하나가 있으면은 정말 빠르게 자세를 취하거나 안정적인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차량이 있을 때는 세로그립을 무조건 장착합니다 근데 Z6 세로그립 기다리시는 분들 많죠? 제 생각이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세로그립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안 보여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배터리 빼가지고 안에도 찾아봤는데 안에도 찾아봤는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니콘이 세로그립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 이게 아니라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 커넥터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세로그립을 장착해서 돌려서 조여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죠 근데 세로그립 같은 경우는 Z6 같은 경우는 세로그립을 장착하지 못한다는 거 물론 이제 니콘 Z6가 어떤 방식으로 세로그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 기술력까지는 전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니콘 방식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나올 확률이 희박하지 않나 이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세로그립을 조금 중요시 하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Z6보다는 D70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가성비 좋아요 둘 다 가성비 좋고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진 찍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리콘 Z6 사는 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몇 월달이죠?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내년 한 2월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Z3, Z5, Z9이 대기 중입니다 Z3 같은 경우는 크롭 화각의 미러리스인 것 같고 6400을 이제 겨냥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Z5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캐논의 EOS RP 완전 보급형의 그런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Z9 같은 경우는 알파 라인이죠 알파 라인처럼 플래그십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뭐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Z5가 어떻게 보면 Z7과 Z6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그 개선 돼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거 개선 안 돼서 나오면 좀 문제 있는 거거든요 개선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고 DSLR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뭐 아니면 더 이거 아니면 이거 참 이건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DSLR 요즘 누가 써요 미러리스 쓰지 DSLR 가지고 촬영할 때 장점 있는 사진이 있고요 미러리스로 찍었을 때 장점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 이거 말하는 거는 그만큼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DSLR 같은 경우는 내년에 D760이 나옵니다 그죠? D760이 나오는데 사실 D760은 작년에 나왔어야 됐어요 작년에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던 이유가 M3가 대박을 쳐버리니까 미러리스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Z6, Z7을 당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D760은 이미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 루머가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나오기는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D760이 나오는데 D760에서 가지고 있던 버퍼메모리의 용량 이거 아마 계산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AF Area의 수 이게 D760이 가지고 있던 AF 존 있죠 뷰파인더를 이렇게 봤을 때 AF 존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모여라 룬코잇처럼 가운데에 좀 몰렸어요 그래서 측거쯤을 활용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바디거든요 아마 이 부분 개선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영상 부분에서도 지금 D850을 선뜻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영상이 동영상이 완전히 엉망이다 보니까 D850을 구입하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고화속 카메라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Z7은 고화속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조명 때문에 쓰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조명과 지금 동기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넘어가거든요 D850으로 가야 되는데 280만원 정도도 자동으로 사람을 따라가는 동영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D850은 그런 부분에서 동영상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거 개선돼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아... 니콘 진짜 답 없습니다 진짜 그래도 제가 참 니콘에 대해서 요즘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니콘에 대한 센서리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이유가 볼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귀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니콘의 라인업들 Z7, Z3, Z5, Z9 그 다음에 D760 이런 모델들이 이제 막 루머들이 쑥쑥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가 돼요 니콘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해보려는 의지가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기대가 되고 사용하는 니콘은 제가 니콘을 쓰는 동안은 쓴소리는 계속하겠지만 언제나 응원할 겁니다 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물론 그렇게 기다리면은 뭐 가전제품이든 자동차든 아무것도 못 삽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진은 다 이거나 이거나 거기서 거기니까요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